나머지 뭐야? 국내산 달인 칠참 매콤 불고기 먹을게요, 밥도! 잘먹겠습니다 음 우와 풍목에 목에 걸린 걸 먹으니까 이게 쑤 쑤 어우 오메 오메 요오오오오오오오 와 오랜만에 새우떡먹으면 새우떡 여우야 날씨가inh아 아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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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대로 너랑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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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.. 아 아 어 너 이랬다라 왔다갔다 장난하나 장난하나 이랬다라 왔다갔다 장난하나 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새우고탕 아 나스 형님 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맛있게 먹겠습니다 모델형님 안녕하세요 저 사랑해요 알라뷰 랍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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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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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도 드세요 여기 보면은 라면 드세요 말하면 오늘의 메뉴를 선택하겠습니다 라면 먹으면 라면 라면 먹으면 라면 먹으면 맛있어요 맛있어요 라면 먹으면 라면 주세요 라면 으어 눅도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그치? 그치? 와 미쳤다 그치? 그치?